자 일단은 보스는 잠깐 맘만 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충실이가 무려 2급 상자를 100개를 모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!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들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그래 이걸 이제 맡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재밌으라고 맡겼죠? 재밌으라고 맡긴 거야? 컨텐츠로 맡긴 거야 이거? 뭐가 상관이 없네 그러면은? 잘 뜨면 좋은 거고 뭐 잘 뜨면 좋은 거고 망해도 어쩔 수 없다? 어떤 걸 제일 갖고 싶어요? 당연히 뭐 릴의 4렙이죠 자 릴의 4렙이 현존하는 반지 중에 제일 비쌉니다 이게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4렙이 무려 지금 대략 그냥 8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또 비싼 린딩이 있기는 해 직업별의 웨폰 퍼프라고 있거든요 전사하면은 힙링, 애쓰링이 4렙짜리가 비싸요 여러분 보시면은 다 10억 되네요 이것도 비싸네 잘 뜨면은 스펙업 하실 건가요? 일단은 자석패 좀 한 마리 데려오고요 그리고요? 그리고 이제 매력템 좀 가져와서 사냥을 할 생각이나? 네 네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충신이가 계획이 다 있어요 자 100개 모은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? 최소 20일 보시면 되고요 최소 20일? 거의 한 달씩 걸리셨겠네요 네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죠? 망하면 도도 장사 해야돼 또 아 얘가 최근에 숙주를 안 돌리더라 어째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이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북음 하나 쌈박하게 틀고 신나게 한번 까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은 승리의 북음을 축배의 북음을 먼저 틀면서 가겠습니다 가자 자 첫 번째 링이죠 리스트레이트 야 잠깐만 여기서 보이는 링이 다가 아니죠? 그냥 이건 겉값이지 이거는 그치? 응 리스트레이크 이것도 도중하지 않나? 다하면 비슷하다 다하면 대기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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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프트 링 확인하나요? 면드렉 짠 3렉 아 까비 이게 얼만지 일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렙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될 거는 웹폼 퍼프 어어 또 떴어요 요거랑 웹폼 퍼프링 그리고 리스트레이트 이런겁니다 링오브썸 4렙도 좋아요 어 오 느낌있어 이거 일단 아까 떴던 리스트레이크 4렙 갈아요 갈아요 3렙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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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트레이트 잠깐만요 조금만 더 매기고 잠깐만 3렙도 20억이야 3렙 이상이면 가도 됩니다 니스키테이크 또 떴어 뭐야 짠 2레벨 3 2 1 다녀 4레벨 10 2 2 3 u 이거 뭔 시발 어 욕먹을만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욕을 해서 미안한데 욕먹을만 했어 진짜 미안해 리리밀닝 이런 거는 필요 없는 리리들이에요 저 형 쥐이 되겠다 형 저 무릎아지 쥐이 되겠네 하... 기다려 기다려 자 기다려 마나 컷! 사연 날개를 펴고 깨상? 깨상은 한 번 더 깨상 한 번만 더 깨상은 더 볼게 웹폼퍼프 아이링까지! 자 지금이야! 웹폼퍼프 아이링 가냐? 짠! 아 1레벨 까비?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리에 상렬 리에 스트레이트 3, 2, 1 짠! 아... 까베 거드 리프트 1렘 자 아직 아까 쉬어간 타임 쉬텀 시간 쉬텀 시간 좋아 오 좋아 좋아 아이링 좋아 기다려 아직 기다려 자 아이링 들어왔다 엘링 들어왔다 아이링! 자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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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링 첫 번째 갑니다 짠! 2레벨 까비 까비 엘링 갑니다 두 번째 3렘 나 있다! 3렘 썼음 3렘 다음 2, 3, 4렘 가나요? 고! 까비 2렘 까비 자 들어가자 자 리스트 레인트리 자 리스트 레인트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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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1 버퍼 아이링 한 번 더 이 두 개입니다 이 위링 두 개 아이링! 아 까비 3렘 그래도 돈이야 돈 벌었으면 이따가 다 확인해 볼게요 리레링 가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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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억 3렘 자 3렘 또 달달해 자 더 들어가자 자 이제 반 깠다 아이링 한 번 떴다 아이링 바로 공개 하지마 저런 거는 4렘 떠버리면은 한 3, 40억이니까 우선 대기 리스크 테이커링 리스크 테이커링 리레링 왜 이렇게 야 이게 원래 리레링 잘 뜨냐? 일단은 아이링부터 컷! 1레벨 리스크 테이커 1레벨 자 리스트 레인트 끌어요! 2레벨 까비 오버패스링 깨상에게 웹 4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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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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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렘 5렘 5렘 6렘 7렘 5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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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 종신아아아악! 와아아아! 이거 가격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직 모른다! S링! 짠! 1렙 까비! 잠깐 S링 받았거든? 이거 바라봐야 될 것 같아. 3렙! 미쳤지 이거? 4렙 비싸지면 3렙도 꽤나 할 겁니다. 얼티벨 또 떴어 미친! 1레벨! 이거 7, 8, 5? 리! 리! 리에스 레이트링 짠! 아이 까비해! 1레벨! 스위프트 링! 이제 까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입니다. 리풀 렉티브 링! 2레벨! 버드 리포트! 2레벨! 자 라스트 하나하나씩 나왔습니다. 엘링! 엘링이 다 떴고요! 터이넨스! 엘링 보고 정산 때릴게요! 과연 과연 엘링은? 짠! 까비해! 자 이제 정산 타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 한번 경매장을 쭈들어 보러 갈게요, 여러분. 돈을 안 받아놨네. 야, 피시방에 받아줄게! 야, 완두 팔렸네, 슈바! 완두 팔렸네, 왜 분배구 안주냐? 충신화! 자! 파괴되어 보겠습니다! 리스트 레인트리 3렙 최저가 20억! 야, 5억... 한 5억 정도 넣으면 되겠네? 이렇게만 봤을 때 계산 때려볼게요, 계산기. 80억 플러스! 20억 플러스! 야... 어, 웨프... 아! 웨프원 3렙 있었나, 맞나? S3? 야! 웨프원 S3렙 있었어, 잠깐만! 야, 야, 7억이다, 야. 야, 160억 넘겼어! 와! 어! 야, 이 새끼야, 그... 억지 리액션 말고 진짜, 진짜 기분이 어때요? 기... 기분이요? 어, 진짜 솔직히 생각도 못했지? 저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더... 좋은 것 같은데... 이 새끼 미친놈 말이야! 어! 너의 그... 한 달 동안 노가다 한 거, 노력한 거 어떻게 다 보상받은 것 같습니까? 2배 이상 받았습니다. 야, 그려그려... 야, 축하한다, 충신아. 그, 진짜 이걸로 너가 사고 싶었다든 자섭회 사고 그, 스펙업도 하고, 드라이트맨에서 구매하고, 알겠지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그리고, 충신아, 마지막으로 아케인즈도 완전 프레스에 분배금 프레스 내놔, 이 새끼야. 이거 뭐하는 거야, 지금. 실력이 안 줬어. 형, 한 5억 가져가세요. 어, 그래, 그래, 알겠어. 고맙다. 여러분! 이거 진짜... 지금 시드하는 유저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야, 진짜. 이거 진짜 말도 안 돼, 잘 나왔대. 그러니까 이거만 바라보고 시드하지 말래요. 이건 말도 안 된대요. 릴레 한 번도 구경하기 힘들대. 근데 이게 뜬 거야. 사장님, 부주 때려치고, 시드하러 가겠습니다. 아, 무슨 소리세요? 저렇게 안 뜬다니까요? 네, 저렇게 안 뜹니다. 무슨 소리십니까? AM, X 1 14 15 21 2 21 22 23 22 22 23 18